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가야되지 그러면 육 육잡을만한 데가 어딨지 육육육 육육 아니 어떻게 육이 들어간 곳이 한 곳도 없지 어디로 가야될까요 여섯 글자인 마을 여섯 글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안돼 여섯 글자 맵 여섯 글자 맵 좀 찾아주세요 정령사 마을 다섯 글자잖아요 정령사 드레 마을 일곱 글자네 아 숲속의 여섯 길은 안돼 숲속의 여섯 길은 안돼 여섯 글자 마을 칸타파르스 기억의 전당 와 여섯 글자 여섯 글자가 하나도 없어? 어 메아리의 계곡 메아리의 계곡 여섯 글자다 메아리의 계곡에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좀 많은데 메아리 계곡 메아리 계곡에서 잡겠습니다 자 아 여기도 안돼 와 아 여기도 전투지역이야 달의 섬 마을 아냐아냐 여기도 아니야 와 여섯 글자 맵을 없어요? 진짜 없나? 여섯 글자 아 숲속의 여섯길 너무 잘 보이는데 여기 눈에 너무 뛰네 여섯 글자 서번트 살란지? 오케이 서번트 살란지 가겠습니다 서번트 살란지 아 여기도 전투지역이잖아 아 누가 추천하는거야 하아 하아 가는데마다 다 전투지역이네 어디로 가야돼? 여기도 전투지역 같은데 할 데가 없다 할 데가 우파루파 해변 안됩니다 처음에 갔어요 우파루파 해변 기곡성에 입구는 누가 들어도 전투지인데요 기곡성은 누가 들어도 전투지인데 라이디아 춘장집? 안 돼 안 돼 아 여기도 안해 어 켈티카 왕성가 켈티카 왕성가 어 찾았다 켈티카 왕성가 여섯글자다 아 잠깐만 아 여기서 한번 망했는데 키트 아 여기 키트 한번 망했었는데 여기서 오오 노래조차 좋아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자 앵키라 윙 배기 가자 666 가자 할 수 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 노래좋다구요? 아 왜이렇게 저주를 퍼붓는거야 나한테 제발 빨리 빨리 아 좀 붙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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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마지막 돌아버리겠네 가자 가자 아 아 아 다섯개 뭐야 아 다섯개 뭐야 아 다섯개 뭐야 아 다섯개 뭐야 당했다 나이스 6 일단 5은 안나옵니다 하 내 손이 다섯개 이겼다 마지막 자 바로 갈께요 인첸트 자 바로 갈께요 인첸트 제발 제발 안돼 다섯개 제발 왜 아 이거 5 뜬다고 이러면 또 하 하 52% 54% 할수있다 할수있어 6 6 잡자 보여줘 금손 보여줘 100% 100% 100% 가겠다 마지막 누릅니다 원 투 프리 가자 하 하 자 인첸트 완료했고 더미 지우러 왔습니다 자 더미 한번 지우겠습니다 강화 전이 파괴석이 아까우니까 자 신전 헬에서 더미 주섰구요 천만원이면 지울수있으니까 이게 밀려야겠지 자 밀께요 설마 실패하진 않겠지 어허 오케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피버가 최대 5인데 5까지 붙는데 스페셜이 제가 피버 5를 만들기 위해서 숲속에 5솔길로 왔습니다 자 제발 5 붙어라 1억 5천 저니까 전이 갈게요 실패하면 아 잠깐만 아 나 없네 3만 붙어서 잘 붙은거라구요? 만땅 가자 갑니다 3 2 1 가자 나이스 어 3.2 평타치 같은데 3.2면 3.2면 평타치 아닌가요? 어쨌든 전이는 이렇게 완료했구요 이제 날개에 속성이랑 룰만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속성이랑 룰 이게 ס을맨 3.2면 3.2면 5.4면 6.4면